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우리 3회차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암기하고 계셨던 그 내용에서는 11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조금 답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암기를 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래도 6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한 3문제. 뭐 이렇게 되면 한 17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선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12문제 이상만 맞춰도 되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문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22,900 이렇게 돼 있네요. 22.9kV의 변압기에 금속제 외암. 사실상 금속제 외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조건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전압이죠. 전압이 22.9kV니까 당연히 고압이죠. 고압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제1종 접지 공사라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된 조항은 판단기준 제33조 금속제 외암 이렇게 되는 거죠.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암의 접지 별피하고 꼭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종 접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접지 저항까지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제 2번이에요. 154kV의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최소 이격거리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이거 제가 강조했었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표현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계산을 조금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건 나올 때 딱 계산하기 힘듭니다. 라고 나오시면 이런 거 있었죠. 어떤 거예요? 그냥 공칭전압은 그냥 암기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공칭전압 154kV의 가공전선에 식물과의 이격거리 3.2m 이상은 이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항은 우리 129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60kV 이하는 이격거리 2m고 60kV를 초과하는 특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그거에 10kV마다 단수 처리해서 12cm씩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가산을 하면 3.2m 정도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154kV는 3.2m 이격합니다.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가로에 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선택한 것은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급전선이라고 하는 건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철도용은 어디서 공급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나오는 용어는 변전소가 사실상 제일 근접한 얘기입니다. 딱 이 조항을 모르시더라도요. 그래서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 이렇게 되겠죠.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여서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차선이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죠. 3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판단기준 제2조 별표하고 암기하셔야 되는 조항이긴 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제1종 특과 보안공사 이렇게 나옵니다. 보안공사로 시설하는 전설로의 지지물에 사용할 수 없는 거. 없는 거 몇 개 되기는 하는데 제1순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안공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였어요. 보안공사. 우리가 아주 간격을 기본견관에서 보안공사라고 하는 건 케이블을 조금 두껍게 한다든가 또는 간격을 좀 좁힘으로써 좀 더 안전도를 높이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아예 지지물 자체가 목주이다. 목주를 우리가 보안공사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상 조금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목주가 답입니다.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제1종 보안공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목주가 답이 되겠습니다. 별표하고 암기하셔야 되는 판단기준 제125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종 특구와 보안공사의 전설로 해서 목주하고 A종 지지물은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저압 가공인입선 시설 시 도로를 횡단하는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도로를 횡단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높아야 하죠. 사실상 우리가 건축 한계라고도 얘기했던 거 어떤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은요. 건축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차량이 지나다닐 때 우리가 적재도 하고 위에 실기도 하잖아요. 트럭 같은 거 또는 탑차 같은 게 지나갈 때 걸리지 말아야 하는 높이가 사실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거 설명할 때요. 그게 4.5m거든요. 그게 4.5m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이 있어야 안 닿겠죠. 얼마만큼이요? 네 맞아요. 50cm 정도 조금 높게. 그래서 답이 5m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조항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 100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별표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압 인입선의 시설입니다. 저압 가공인입선의 시설 시 도로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 그리고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그렇지만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차량이 거의 잘 안 다니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땐 3m 이상일 것. 그래서 답은 5m입니다.